헬로우 1,2,3 나마스테 디디바야 수피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제 휴대폰이 고장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전에 촬영해둔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요 잡음이 너무 심한 부분은 자막으로 대체질 예정이랍니다 디디바야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네바 나마스테 디디바야 수피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바이 가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가는 길에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도 발견했답니다 오늘 방문할 다바이입니다 번자 음식은 다 맛있어 라는 말을 믿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 보았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아재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버터남과 갈릭란 말라이 굽다 미스티라 씨를 시켰어요 아재씨는 밥 먹을 때 미어캣 같아요 주변을 경계한답니다 저는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해요 가격은 606 루피 파닐버터 맛살라도 시켰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날 시내를 가는 도중 소나기를 만났어요 아재씨가 흠뻑 젖어버렸네요 다행히 비는 금방 그쳤답니다 저희는 푸드코트를 방문했어요 빵집도 있고 여러 음식점들도 있었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버터스콘 맛 한 스푼 리치 맛 한 스푼 인도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체인점이래요 동영상 찍는 걸 아직 어색해하는 아재씨를 보니 정말 새롭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소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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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